여자 그룹상 베스트 퓨멜 그룹 레드벨벳 마마 모모랜드 블랙핑크 블랙핑크 트와이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그룹상 누굴까요?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올 한해 꾸준한 활동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트와이스는 데뷔 19개월 만에 앨범 5장 판매량 100만 돌파 걸그룹 브랜드 파워 1위 등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걸그룹임을 입증하고 있죠 수상 축하드립니다 dance the night away dance the night away let's dance the night away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이넘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이렇게 여자 그룹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낌없는 사랑과 큰 응원 주시는 우리 원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원스와 함께 하고 싶고요 항상 애써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JRP 모두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박진영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트와이스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트와이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